드디어 신문에 연재할 흥부와 놀부를 웹툰 형식으로 만들었어. 이걸 편집장님한테 보여주면 엄청 좋아하시겠지? 편집장님? 네. 제가 흥부와 놀부를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웹툰의 똥이지 이게? 너 요즘 트렌드 모르냐? 병맛 귀기 귀기 다시 자라고 아이고 진짜 장덕균 네가 날 감히 무시해? 좋아 최고의 병맛이 뭔지 보여주지 맥락 없고 형편없으면 어이없으면 끝이 뭔지 보여주겠어 어떻게 내 박시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최고의 병맛 흥부 놀부를 보여주지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 쪄죽네 아이고 놀부 쪄죽아 아이고 죽겄네 날씨가 뭐 예 여보세요 놀부입니다 부대찌개 안 판다고 여기 가정집이야 아 진짜 어떤 놈이 내 이름을 팔아갖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자빠지는 거에요 이씨 확 잡아갖고 그냥 당소를 팍 이씨 아 진짜 열불라 죽겠네 아이고 진짜 아 아 아 아 아 뭐야? 뜨거워 된사세 남사스럽게 너 누구야? 누구야? 저 흥부인데요 뭐? 뭐? 아 형님 저 흥부인데요 아 내 동생 흥부구나 이러니까 자식이 열 명이 생기지 흥부인데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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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부 저놈은 맨날 펠펠 놀더니 제비 다리 한 번 고쳐주고 대박나가지고 아유 나도 어디 제비 안 오나? 제비 없나 어디? 왜 그러는 거야 어? 우리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아 너님 우리 헤어졌어요 왜 이렇게 질척돼 아 왜 그래 내가 너 투자한 게 얼만데 뭐 이거 시계 하나 사준 거 이거 이거 시계 아 됐어요 아 아유 이번에 우리 남편 이름으로 부대찌개 집어 보냈거든? 그거 너 다 줄게 다 가져가 사랑해요 누님 여보 이불 대고 여보 야 옆에 내야 바람 필 데가 없으라고 새랑 바람이나? 여보 잘못했어요 여보? 저 여보세요 저 진정하시고 아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아 깜빡이 아 다리가 썼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다리 고쳐주면 내가 박 갖다 드릴게 그래? 네 그러면 다리 부러진데 야 이 빨간 약이나 바르고 박이나 주고 가 아니 빨간 약을 바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다 나왔어요 그렇지 다 나왔지 약은 역시 빨간 약이야 빨리 갖고 와 박 아 박이다 박 좋았어 여기 있습니다 니가 잡아 내가 썰 테니까 아 제가 손이 불편해서 괜찮아 괜찮아 시계는 어떻게 찼냐 됐다 나는 도깨비다 어 도깨봐 야 잘 왔다 나도 흥부처럼 부자로 만들어줘 부자 부자가 되고 싶나 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 아버지? 아들아 이제 우린 부자가 이게 뭐야 야 부자야 부자가 된거야 아니 이 부자 말고 그거 있잖아 금은 뭐하 그런 부자 아 욕심하네 그래서 대박 아이템 오 대박 이거 진짜야 오 니가 썰어 내가 잡아줄게 자 빠져 빠져 어이구 아기가 아기가 있었어 어 어머 거기까지 잘랐네 야야야 조심했어야지 잠깐만 왜 박 박 헉 거세 박 예 이름은 박 허 거세로 지켰다 박 거세로 박 널 주겠다 니 아들을 잘 키워 넌 이제 아버지 넌 아들 니들은 또 부자가 드디어 신문에 연재할 심청전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었어 이걸 편집장님이 보시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겠지 편집장님 어 예 제가 심청전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야 이게 웹툰이야 웹툰이지 너 조성 모르냐 너 조성 모르냐 요즘 트렌드 시트렌드 병맛이다 병맛 꺼져 장덕균 니가 날 감히 무시해 그래 내가 최고의 병맛이 뭔지 보여주지 맥락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의 끝을 보여주겠어 어떻게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최고의 병맛 심청전을 보여주지 장덕균 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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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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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주문하신 청하 한 병 나왔습니다 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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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? 쌈이거든? 아 박나래 만나시는구나 네 너 총이 너 사람들한테 나 보인다고 얘기하고 다니냐? 보이시니까 보인다고 저 똥냥을 못하겠잖아 아무튼 너 입 닫어 예 어디가세요? 봉사활동하러 간다 아 나 진짜 저렇게 철없는 아버지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우 나도 시집가고 싶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뭔 냄새야 이거 아우 개끄럽네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? 보시다시피 변사또입니다 아 변이 사또가 됐구나 예 아 근데 어쩐 일이세요? 지나이네 이년! 순청을 들겠느냐? 저 심청이에요 상관없어! 순청을 들겠느냐? 아우 싫어요 아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? 한 번 더 해주세요 체면 때문에? 순청을 들겠느냐? 네 난 아내가 있는 몸 그 더러운 집 안되겠다 주리를 틀어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ㅜ 나 mitt를 했어요 cute 누른iley 춘향, 심청아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 저도 헷갈리니까요 청아, 일어나라 청아 아버지, 아버지 여긴 어딘가요? 제가 죽은 건가요? 이 연기들은 뭐죠? 제가 천국에 온 건가요? 불났어 이네라 빨리 풀까? 이 불은 어떻게 될 거야 빨리 풀까?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어쩌다 불이 났어요 곰탕을 며칠 끓였니 이거? 그럼 어떻게 해요? 누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옆집에 외국 여자가 이사 왔더라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 저기요 저기요 저 이 집 불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면 열어주겠습니까? 나랑 우리 집 불 끌래 오케이 바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러면 문을 내리고 불러보자 알았어요 네 렛츠고 엘사다 엘사가 엘사가 불 다 꺼져 엘사가 불 켜지고 있어 엘사가 엘사가 아닌 엘사 제품 불만 꺼지고 있어 엘사가 확실해